집사2장 냠냠 냠냠먹자 냠냠먹어보세요 냠냠 먹자 아... 아... 이쪽으로 와. 밥 맞을게. 거기 있어요? 좀만 기다려요? 알았을, 알았을, 그만 줄게. 혼자서 얼음 찌는 소름이 오는데... 누가 볼을 들어오면 밥 안 찌는 자리야. 고양이들... 고양이... 고양이! 코코, 어디갔어. 가자! 씨... 으아아... 아하... 괜찮아? 으악! 헣. 딸꾹 자, 제가 날려드리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! 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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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셋! 서수교, 셋! 지켜보고만 있는 회장님인가? 회장님, 왜 이거 같이 안 갖고 놀아? 코코가 갖고 놀 때 기다릴 거야? 엄마가 뺏어 줄까? 자! 체력, 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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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... 얼른, 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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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... 어, 나아... ㅎㅎ,ㅎㅎㅎㅎ 둘이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지고 놀 거야? 서로 안 싸우고? 대단한데? 순서대로 기다리다 갖고 놀 거야? 두변을 맴돌고 갔어? ruh! 땡겅, 땡겅 없애. 형아한테 뺏겼어? 엄마가 하나 더 갖다 줄게.